국민의힘과 정부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코인과 거래소 시장의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당정은 어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관리법체계를 만들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국내 대책 마련 시급성의 공감대를 나타내며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